대구 소형으로 대두료변에 역세권에 위치한 완벽 입지의 멀티업종 매물 공장 네트워크스 부동산은 공장 및 창고 매매, 임대 전문 부동산으로서 원칙과 상도를 지키며 상생중계를 실현합니다. 유튜브 영상 광고를 비롯한 많은 마케팅 채널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거래를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대구 대두료변에 위치한 소형 초특급 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8달로 대두료변에 위치해 있어 뛰어난 가시성과 접근성을 사랑하는데요. 광고효과가 좋아서 도소매나 칸세타 등 사용하기 적합한 공간이 분명합니다. 복청 구조의 창고라서 작지만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강점이 됩니다. 대지면적 49평에 금융면적 총 70평으로 1층 33평, 중2층 사무실이 5평, 2층 창고가 32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공업지역에 건축물은 2종 걸린 제조부입니다. 제차 말씀드려서 전면 35m 대도로에 3호선 공단역 바로로 최상의 입지로 어떤 업종이든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도소매나 물류, 유통 등 다양한 비즈니스도 가능합니다. 입주 가능일은 계약 후 3개월 이내며 2014년 9월 18일에 사용 승인을 받아 굉장히 깔끔한 매물입니다. 주차는 2대 이상 가능하며 동남양으로 배치되어 있어 자연광을 잘 받으려 쾌적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본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대구 서구 8달로 대도로변에 카센터나 수집사정비 등 어떤 업종이든 가능한 복층구조의 창고 매각건입니다. 소재지는 대구 서구 비산동이고 매면적은 만화평에 건물은 70평입니다. 일반 공업지역에 2종 걸린 제조고 일반 철고조에 동력은 10kg 입대했습니다. 전화 또는 문자로 의뢰해 주시면 신수강 거래 약속드립니다. 공장 네트워스만의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전국에 더 많은 고객들에게 도달합니다.